미쥬 갔다오 미쥬 미쥬 갔다오 미쥬 갔다오 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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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간의 스테이지에 기타해주세요 민주씨도요? 정말 K-pop도 실제에 끌고 원스로 인기까지도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글러블밴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 K-pop 팬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재훈씨 아까 그 댄스채린지가 너무 기억에 났는데 이번엔 좀 다른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또 민주씨에 계시니깐요 비올레터를 한거에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음악 주시죠 너무 열심히 연습하셔도 잘한거 아닌가요? 제가 새벽부터는 못생겼어요 이번엔 민주씨가 원어머니의 에너젠틱을 너무나 멋지게 소화했는데 또 다른 분에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BTS 선배님의 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BTS의 GNA 그리고 BTS 무대도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희 둘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MC 작년 하나 댄스가 되고싶은데 외복기 쳐 제가 갑자기 뭘 보여줬던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민주씨가 포인트 하나 보여주시면 같이 한 번 할까요? 네 어렵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엔 바로 소개해주시죠 네! 말이 필요없죠 오는 만점 엄지척 홈진영 감사합니다 네! 말이 필요없죠 오는 만점 엄지척 홈블리 홈진영 파격 변신에서 돌아왔습니다 반박불가 대한민국 최고의 결그룹 TWICE의 무대까지 함께 보시죠